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집회서의 말씀 4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뿔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신하의 산에서 구질함을 듣고 호랩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기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어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게 어찌하네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어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살아 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한제오루카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 앞부분은 아버지 하느님과 관련된 청은이고 뒷부분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청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문에 나오는 청은이 모두 합하여 일곱 가지인 것은 우리에게 묵상할 점을 던져줍니다. 숫자 7은 성경 안에서 충만함 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모든 청은은 사실 주님의 기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들을 주님의 기도에 비춰 되새겨본다면 그 바람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느님과 관련된 청은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청은보다 앞서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에서 찾는 것이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주님의 기도에 비춰보며 정령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